해조류에 대해서 해조류가 이렇게 몸에 좋은 건지 몰랐어요 가축사료로도 쓰고 이 해조류로 가축사료도 쓰고 우리도 이렇게 밭에서 낳은 것들은 가축사료로도 쓰니까 이렇게 사료를 먹였을 때 개나 고양이들이 막 토하는데 이렇게 해조류나 농작물을 무공해 친환경 농품을 맺거나 짜지 않게 먹이니까 개도 건강하고 사료비도 안 들고 가축도 좋아지고 사료를 먹었을 때보다 훨씬 토하지도 않고 다 좋더라고요 해조류 발효에너지 여기까지 어디로 가는 거야? 이제 여기로 가요 여기 고운인가?